포만감 있게 먹어도 뭔가 입이 심심하고 헛배고픔이. 저는 어떻게 해서 입이 터지지 않을까요? 입이 터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담과 함께 마지막으로 입 터짐을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녕하세요. 중호 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시 입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이어트 시 입이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저도 실제로 다이어트 중 배가 많이 고플 때도 있고 입이 터질 것 같을 때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입이 터지지 않을까요? 다이어트 시 입이 자주 터질 것 같거나 아니면 자주 폭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선 입이 터지는 이유와 함께 입이 터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담과 함께 다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시 입이 터지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맛을 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정제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된 정제 음식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맛있습니다. 정제 음식은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에 구워서 만들기도 하고 설탕, 당과 각종 많은 첨가물들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고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정제 음식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그만큼 인슐린 분비도 많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혈당이 증가했다면 반대로 빠른 속도로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다시 혈당을 올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이 다시 땡기게 되는 겁니다. 자극적인 정제 음식을 자꾸 먹으면 계속해서 자극적인 음식이 더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다이어트 시 식욕 컨트롤, 정제 음식 컨트롤이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제 음식을 자주 먹거나 아니면 조금조금씩 정제 음식을 먹는 습관을 꼭 고치고 클린식 위주로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정제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정제 음식을 조금 먹는다 해도 욕구 해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이 터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제 음식을 먹지 않고 클린식으로만 먹었을 때가 오히려 먹고 싶은 욕구가 덜했었습니다. 다음 원인으로는 영양소의 불균형입니다. 몸은 꼭 필요한 6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좋다, 지방을 안 먹는 게 좋다, 나트륨은 아예 안 먹는 게 좋다 라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에너지원, 영양소들은 너무 과하게 섭취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몸에서는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각자 본인에게 맞는 음식과 양을 정해서 비율에 맞게 섭취하는 연습을 다이어트 전에도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또는 한 가지 영양소 위주로 먹는 식단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 있게 먹어도 몸과 입이 심심하고 헛배고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면 몸은 그 영양소를 원하게 되고 그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서 몸은 식욕을 올리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음식을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그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 다른 음식도 먹고 싶게 될 겁니다. 다이어트 중 샐러드 위주로 먹는 게 칼로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샐러드만 하루 종일 먹게 된다면 다른 영양소들, 예를 들어서 지방과 같은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들어간 케이크, 디저트류, 과자 같은 그런 종류들의 음식이 땡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본인이 먹을 양, 본인이 먹을 칼로리를 정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히 비율이 맞게 섭취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양소 비율만 맞춘다고 식욕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총 먹는 양이 너무 적어도 식욕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먹더라도 먹는 양 자체가 적으면 전체적인 영양소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전체적인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몸은 식욕을 올리게 되고 고칼로리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먹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더 많아야 하는 마이너스 영양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현재 유지 칼로리에서 마이너스 300칼로리 아니면 마이너스 500칼로리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고 현재 유지 칼로리에서 마이너스 1000칼로리 아니면 그 이상의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한다고 하면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몸은 너무 적은 칼로리 섭취로 인해서 그만큼 더 많이 음식을 원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든 에너지를 채우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간 너무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입이 터져서 오히려 뒤로 가거나 제자리 걸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플랜을 세워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총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거나 탄수화물과 지방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추천드리는 방식은 부족한 영양소들을 갑자기 많이 늘리기보단 조금씩 늘리면서 몸의 변화, 식욕의 변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양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정해두기 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음식,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과 영양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 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입터짐 방지법으로는 다이어트 시 입이 터지는 상황,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입이 터질 때 특정 비슷한 상황에서 입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누워 있을 때, 어떤 분들은 퇴근하고 밤에 출출할 때 입이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친한 지인들을 만났을 때 입이 터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주로 입이 터지는 상황을 분석해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새벽에 항상 출출해서 입이 터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먹는 양이 너무 적은지 체크를 해보고 저녁에 식단을 조금 더 먹거나 아니면 차라리 퇴근 후 클린식으로 한 끼를 더 섭취한 후 소화시키고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근 후에 배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배불리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 친구들 만났을 때마다 입이 터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 전 미리 얼마나 어떤 음식을 섭취할지 정해서 1인분만 섭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이 잘 된다면 더 나아가서 지인들을 만났을 때 더 깔끔하고 더 클린한 음식으로 1인분 섭취하는 것도 연습하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입터짐 방지법으로 배고프거나 입이 터질 것 같을 때 먹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클린식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시 너무 배고프거나 입이 터질 것 같을 때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와 계란 아니면 토마토와 닭가슴살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 먹는 식단 안에서 입터질 것 같을 때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입이 터질 것 같을 때 먹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음식은 다 다르고 해소가 되는 클린식이 있는데 그런 음식을 찾는다면 다이어트 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 그 음식에 너무 의존해서 시도 때도 없이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섭취하는 음식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이 터질 것 같을 때는 너무 배고프거나 아니면 허기짐, 포만감이 없을 때 입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식단을 섭취를 했을 때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있고 먹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뇌는 저작활동, 즉 씹는 활동을 했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많이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로 섭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식이섬유가 들어간 야채들 그리고 단백질은 항상 식단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씹을 수 없는 형태 예를 들어서 야채나 과일을 갈아 먹거나 탄수화물 종류를 갈아서 먹지 않습니다. 갈아서 먹으면 그만큼 빠르게 섭취할 수 있고 씹지도 않기 때문에 그만큼 포만감을 느끼기가 불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입 터짐을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쌀밥, 현미, 잡곡밥, 단호박, 감자, 고구마 등 다이어트 시 권장하는 다양한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중 본인이 선호하는 탄수화물을 선택해서 본인이 정한 탄수 양에 맞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이어트 시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음식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음식과 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입맛에 맞고 본인 몸에 맞으면 좋지만 입맛에 너무 안 맞고 맛도 없어서 먹는 게 고통스럽다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 양 자체도 본인한테 맞지 않게 너무 적다고 해도 오래 식단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하기보다는 길게 장기간 오래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맞는 음식 억지로 먹지 않을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전 제 입맛에 맞고 저한테 맞는 야채, 탄수화물, 단백질을 미리 여러 가지를 섭취를 해보고 찾은 후에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입터짐 방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다이어트 시 중독성이 너무 강한 정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피해주시면서 이미 터질 것 같은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이어트 시 포만감, 만족감에서 더 효율적인 음식,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비율에 맞게 그리고 본인한테 너무 적은 양이 아닌지 체크하면서 섭취를 해야 하고 다이어트 기간, 속도 등을 체계적으로 설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 시 입이 터지는 이유 그리고 입터짐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모두 다이어트를 더 효율적이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만의 입이 터지는 상황 아니면 입터짐 방지법에 대해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다이어트, 바디프로필, 영양학, 브이로그 등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영상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